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실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아주 오래전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관련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을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 속에 미리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호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은 그분이 오시기 3천년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3천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8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이 아무런 우연적인 요소 없이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 800가지 예언 중에서 300가지는 이미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나머지 500가지는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저절로 성취될 소학적 가능성, 소학적 확률은 10의 895승분의 1보다도 더 낮습니다. 성경을 거룩한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성경이 수학적으로 너무나도 정확한 과학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 기록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기록된 책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권에 기록된 책뿐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메시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해서 48가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짧게는 4000년에서 길게는 2000년 전에 기록된 48가지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입니다. 이 확률은 온 우주에 있는 전자의 수를 다 합친 것도 이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떠한 과학적 시도보다 더 높은 향상된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사나 전세계의 그 어떠한 우주센터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견디어낼 그 어떤 과학자도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제곱근을 계산하고 미적분을 푼다 해도 그 어떤 수학적인 천재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400년 전에 48가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나 대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교과 과정 그 어떤 책에서도 이런 엄청난 사실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나타나신 것은 아무런 설명 없이 예고 없이 무작정 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공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들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상세하고 세세한 예언까지도 게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 성경이 영감받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냥 평범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홀로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이런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더욱더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 정확하게 상세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의 한 면을 밝혀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 진리를 온전히 밝혀주는 책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소위 말하는 종교 경전이라는 그 어떤 책에서도 성경이 예언하는 것만큼 예언하는 책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 중에 단 하나도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세상 종교 경전들은 성경에 비해서 불경건한 허튼 소리, 어리석은 자들의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훨씬 전에 그분에 대한 48가지의 예언을 했고 그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문자 그대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아직 성취되지 않은 500가지 이상의 예언들은 어떻습니까? 300가지의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근거로 봤을 때 이 500가지 예언들 역시 앞으로 글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 경전들인 수투라나 베다 또는 코란 같은 책은 결코 꿈꾸지 못할 일입니다. 이러한 책들은 결코 성경에 비교되지 못합니다.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책들은 에베레스트 산 밑에 있는 작은 언덕과 같습니다. 20세기의 과학적 관점으로 봐서도 이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과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단순하게 허공에 있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킹잼스 성경에 있는 예언 중에 단 하나라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킹잼스 성경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500가지 이상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500가지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될 확률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의 예언은 단 하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과학적인 책이라고 자랑하던 국회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은 성경의 예언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진화론조차도 상상하지 못한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실로 엄청난 우연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과학적 사실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반면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윈과 자신들의 상상력을 믿고 있는 종교 광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그러한 근거 위에서 더욱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앞으로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과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몇 가지의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관련된 이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10의 97승분의 1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0이 97개가 붙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 확률이 과연 어떠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해수욕장에 모래 하나를 집어들어서 다른 해변에 3미터 땅을 판 후에 섞어 넣은 것을 찾을 수 있는 확률과 같습니다. 이런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바로 이것과 일치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 경전들은 감히 성경에 도전장을 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된 예언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민수기 24장에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두번째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엠에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엠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여 영혼부터였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이세 성읍 즉 베들레엠이라는 곳으로 가니 이는 그가 다잇 가문의 계열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와 정원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의 누이니 이는 여간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처녀에게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가 상세하게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하게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그분의 선두주자에 의해서 선포될 것이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곱게 되며 울퉁불퉁한 것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으미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물론 침내인 요한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는 예수님을 능하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 예수 그리소의 신성이 이 말씀으로 인해 증명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소의 어린 시절을 이집트에서 보낼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호세야서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도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요새벡이에 나타나 말하기를 헤롯이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내게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더라.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니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소께서 속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또 그리소께서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라는 것이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소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미 구약 스카레아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수나귀 위에 타셨도다 하였더라. 예수 그리소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쓸개즙과 식초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의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예수 그리소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쓸개즙과 식초를 줄 것이라고 예언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쓸개즙을 탄 식초를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맛을 보신 후 마시려 하지 않으시더라. 주님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그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출애국기와 시편에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주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아주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인들의 뼈를 꺾어서 그들이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주된 처형 방식은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니고 돌로 쳐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그런데도 왜 구약의 예언자는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 도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을 처형할 때는 돌로 쳐죽이는 것이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했다면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람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확률을 감히 짐작이나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이전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틀어서 돌로 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총 숫자를 계산해내서 이제 그렇게 죽임당한 사람들처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죽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할 확률을 계산해보면 그 확률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따르면 신성모독제는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아니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될 확률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우연 아닙니까? 당시 로마가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처형했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로마가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가 그리스나 그 외 다른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페르시아나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았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로마는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가 집권하실 때 왜 하필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것입니까?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우연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옷을 나눠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비를 뽑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메시아께서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된 어떤 말들을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편 22편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울부짖을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은 마가복음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제 9시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 단위하시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더라. 또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다. 베드로와 500명의 증인들이 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호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그러면 혹자는 또 그거는 그냥 날쭈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했다는 말입니까? 어떤 법정에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법정 증인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재판에서는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직접 보고 직접 참여했던 어떤 일을 증언하고 그것을 기록까지 하면 그 증인들이 모두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그 증언의 기록 속에 어떤 오류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무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뼛조각을 찾으려고 그토록 예쓰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그분의 뼈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뼛조각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달을 조사해서 달에서 어떤 생명의 흔정을 찾아내면 다인의 이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창세계 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십억 수조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창세계 1, 2, 3장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창세계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조원의 돈을 하늘로 쏘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왜 대학에 다니고 있는지 생각도 해보지 않고 비싼 돈을 내고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펴봐야 할 예언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구의 배반을 당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정령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님은 은삼십에 팔릴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카리아서 11장입니다. 주님께서는 거짓 증인의 모함을 받을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헬문하였으며 또한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맞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죽게 침을 뱉기 시작하면서 또 주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말하기를 예언하라고 하며 종들도 그를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또 예수님께서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10편 35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들인 그들이 나로 인하여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 생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내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멸시와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니라.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서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이러한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최소한 400년 전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어떠한 극단적 비평가라 해도 구약 성경이 친레인 요한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우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은 킹 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이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200년 전부터 자신들의 해당에서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과학적이고 넓은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콧방귀를 끼면서도 절대로 편협한 시각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무식하고 고집쟁이이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종교 안에서 어리석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자신이 이사야나 다잇, 호세아, 스카리아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대학 교육을 받은 지성인들은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되었다가 성취된 20개 정도의 예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록은 1000년 이상의 간격으로 7명의 기록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기록자들은 또한 서로의 기록에 어떠한 도움도 없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간에 기록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혹자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성경보다 더 위대한 책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만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나는 성경보다 더 위대한 책을 본 적이 없네. 자네가 성경보다 더 위대한 책을 보여준다면 내가 그거를 한번 믿어보겠네. 그 누구도 성경보다 더 위대한 책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하버드대학의 도서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책들 중에서 성경보다 더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나 아메리카나 백관사전을 다 샅샅이 뒤져봐도 예언에 있어서 성경보다 더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수십 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거짓 증거를 한 사람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군인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는 것에 대한 예언에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소리치시는 예언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어쌓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쌓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여자가 남자를 두루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자에게는 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씨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희생재물의 어린 양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국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집은 어린 양을 잡아야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식구가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의 이웃이 그 인원수에 따라 취하되 각자는 자기의 먹을 것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셀지니라. 이것은 너희의 어린 양이라고 불립니다. 희생재에서는 어린 양이 요구됩니다. 오직 한 마리의 양만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 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양입니다. 그 양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잡힌 것입니다. 유월절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 한 마리, 그 양, 너희의 양,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는 한 아버지가 늙어서 나온 독자가 자신의 등에 나무를 치고 언덕을 오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의 모형입니다. 이 역시 예언입니다. 수레국기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릴지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양편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양 옆에 못 박혀 구원받지 못한 두 강도 사이에 고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며 그들의 중앙에 못 박히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 4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예언된 48가지의 예언들이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증된 과학적인 증거로 증명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의 망상을 결코 강요당해서는 안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의 상상이나 망상, 종교적인 체험으로 휘둘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자들이 컴퓨터가 뭔지도 모를 때부터 컴퓨터보다 훨씬 더 정확한 과학적인 사실들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48가지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성경 창세기 37장과 50장 사이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의 삶을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152개의 사항들이 일치합니다. 요셉은 목자였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았고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형제들에게 팔렸고 형제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팔렸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판 값으로 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새 포도주와 빵과 관련된 일화를 겪기도 합니다. 또 감옥에 갇혔던 두 명의 제수 중에 한 명은 죽음을 당했고 다른 한 명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로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창세기 8장 정도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것입니다. 창세기가 있습니다. 그 책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152가지의 정확한 예표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예언들을 감히 누가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20년 이상을 세상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영리하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어, 히브리어, 영어 헬라어를 조금 안다고 해서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외경, 위경, 반대경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시했던 예언들을 설명해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제시한 152가지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500가지 이상의 예언이 성취될 것, 그것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세상 교육을 받은, 교육받은 미치강이들이 세상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교육뿐 아니라 기독교계라고 하는 신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대학 교육에 세뇌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나 성령님보다 더 현명하거나, 자신들이 너무나 현명하고 똑똑해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소위 말하는 그리스어인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과학자, 교육자라 해도 킹제임 성경에 있는 예언들 중에 10분의 1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학위, 석박사 학위를 자랑하려 한다면 입을 다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학위를 받았든지 그리스어인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진리라는 것이 사실과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어인은 지금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상가도 같은 구루 얘기나 초월 명상 따위를 제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사실을 논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실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사실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수많은 증인들이 입증했고, 3천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사탄의 불합리한 비평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위대한 성경을 여러분이 배운 어떤 쓰레기와 비교하고 싶다면, 혹은 동양의 어떤 종교 경정과 비교하고 싶다면, 그 책들에 있는 예언을 제시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종교 서적에서 이미 문자적으로 성취된 300가지 예언과 800가지 앞으로 성취될 예언을 제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그 정확성이 입증된 거룩한 기록들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회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과 자신에 대해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자 나는 마지막이고 시작부터 끝까지 선포하는 자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고 나는 어떤 다른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나 외에는 하나님과 구주가 없으며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인쇄된 종이 위에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수학 교과서, 과학 교과서를 포함한 그 어떤 종교 경전이라 해도 성경만큼 과학적 사실들을 다루고 있지 못합니다. 48가지 예원들이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400년에서 1000년 전에 그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과 같습니다. 주의 모든 전자를 다 세워도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참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